두껍게 이따 질어가지고 두껍게 이따 질어가지고 껄때 이럴때는 속도를 좀 빨리 하시고 바닥을 평평하게 눈 없으면 물 주면서 한번 올리고 밑에 딱 잡아놔요 딱 잡아놓고 천천히 흙이 지르니까 좀 두툼하게 살짝 일단 한번 올리고 손가락이 닿으면 다시 한번 손 끝으로 하고 만약에 너무 길어서 손이 안가 지금 손이 안가 그러면은 뻘 같은 걸 이렇게 묻혀요 묻히면서 손 모양은 이렇게 여기 이거 아니고 여기 쏙 들어가게 이 부분으로 이 부분을 여기 뼈 있죠 왼손 여기 뼈랑 닿게 왼손은 이렇게 하지 말고 벌려 있어야 돼 얘는 확 벌어지는 걸 막아줘 하고 밑에부터 약간 두꺼우면 조금 힘을 더 주면서 천천히 이제는 이제 조금 얇아졌으니까 아까보다 속도를 좀 줄여야 돼 아까처럼 빨리 하면 안 돼 조금 줄이면서 여기 이제 왔죠 요 위에는 손끝으로 해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요 왜냐면 손끝이 제일 정교하긴 하니까 요 위에 손가락 닿는 데는 손끝으로 천천히 올려 속도 많이 줄어졌잖아요 속도를 안 맞는 걸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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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은 다섯 손가락 이렇게 묻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옆면을 봐요 두께도 다 뽑고 키도 커졌으면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옆구리를 자기가 보면서 일자로 펴줘 그 다음에 나무 큰 게 없나 요런에 했는데 옆면이 좀 많이 안 된다 그러면 하여튼 물은 꼭 닦아야 돼 안에 물은 그냥 주면은 다 갈라지거든요 옆면을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일자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 위에 전때 없죠 전때 없으면 일단 이렇게 마무리 전때 있으면 살짝 모서리 죽이고 전때 먹다 하고 밑까지 밑까지 어디갔어 우리가 준비를 다 된 상태로 이렇게 똑바로 해놓고 이제 바닥은 여기다 잘 모르면 너보고 여기 딱 재고 여기 겉에 재서 여기가 바닥이다 그거보다 좀 밑에서 1cm 정도 밑에서 바닥은 앞에서 찌르지 마요 8시방에 8시방에 칼날 아래로 가게 들고 45도로 깎아서 조각 하고 밑에 날개를 딱 제껴 그래서 손가락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실을 그 홈에 껴 돌리면서 왼쪽만 천천히 수평으로 땡게 하고 잡을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면 안되고 얘도 여기 딱 잡아줘요 흔들리지 않게 사발 사발 사발은 기둥을 짧게 기둥은 어느정도 크게 사발을 할거냐 틀린데 얘는 7.5만 잡아요 7.5만 꽉 눌러서 약간 둥글게 하면서 손을 손으로 잡아서 공기가 들어가 있네 꼬부름 이렇게 약간 V라인으로 걸리고 뻘 있죠 뻘 이런 뻘을 이렇게 묻혀 부드럽게 그리고 똑같이 이 손모양 이제 여기로만 해요 왼손 여기 닿게 바닥도 얘로 다 해 바닥도 이 뼈 그대로 꽉 누르면서 천천히 다 스치면서 두께를 뽑아 두께를 뽑고 약간 안 맞는거 있네 잘라 물 한번 주고 손으로 펴서 꽉 누르면서 밑에 너무 여기 얇게 하지 마시고 밑에가 좀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얇게 천천히 손바닥 전체랑 같이 돌려줘 그래서 바닥은 둥글고 넓은데 옆면은 45도 그래서 안에 물은 꼭 닦고 안에는 칼질 못하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여기도 딱 잡아서 전대질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띨 때 똑같아요 45도로 내려가고 밑에 날개 내리고 실 딱 고가서 천천히 연중을 이렇게 접시 접시는 바닥이 넓으니까 기둥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눌러줘 45도 뼈로 딱 대칭이 되게 가운데 향해 맞으면 꽉 누르고 그래서 대략 뭐 10이다 10이든 13이든 해놓고 얘는 이제 구멍을 많이 뚫을 필요는 없어요 흙이 조금만 뚫어도 이게 확보가 많이 되니까 천천히 수평으로 어? 약간 모자란 것 같네 좀 다시 또 뚫어 소나기에 힘을 딱 줘 힘들면 양손으로 물이 없으면 또 이게 그러니까 물 주면서 바닥이 평평할 때까지 바닥이 일단 다 끝나야 돼 바닥이 안 끝났는데 날개를 만지지 마요 뼈 이 손 모양 뼈 손 뒤집어 왼손 이렇게 받치고 여기다 대 안 흔들리게 끝으로 가 기둥 기둥 기둥이 이만하면 여기까지는 평평해야 돼 기둥이 이만한데 여기까지만 평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접시가 작아 이렇게 완전 평평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됐어 이제 완성이야 그러면은 밑에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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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치면서 끝으로 가질게 두께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놔요 접시 날개 두께를 완성을 하고 물은 이렇게 다섯 손가락 이렇게 묻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뼈 그대로 한번 싹 훑으면서 그대로 가 날개는 아까 다 해놨어 볼게 그러면은 손으로 하면 끝이에요 그냥 금게 안 써도 돼 날개 날개 여기 굴곡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 막 우퉁 우퉁 그러지 않게 꽉 물러 누르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전대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얘는 이제 뛸 때가 중요해 접시 다 해놓고 뛰면서 망치는 분들이 있거든 뜰 때 뜰 때 이제 옆면 여기 이제 여긴데 여기서 넣으면은 구팔 자리가 없잖아요 조금 밑에서 구팔 거 생각해서 누르다가 칼을 딱 돌려 칼을 돌리면서 아래를 내려 왜냐면은 칼을 이렇게 들면서 내려가면 얘가 바닥을 다 올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돌리라고요 돌리면서 쭉 들어가 그리고 밑에만 내려 혹시나 들렸어 그러면 뛰기 전에 다시 한번 눌러줘 혹시나 들렸으면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실을 얘는 이제 바닥이 넓으니까 칼을 쭉 들어가요 그리고 천천히 돌리면서 왼쪽에 손 딱 펴서 이렇게